승우 나 쓰러졌어 전화 ảキUS 그럼 누가 뜯었는지 꼭 뜯게 기억해 자 첫 번째 주자 송지호 씁니다 저 이제 지목하나요? 자 첫 번째 주자 송지호 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 짓는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조금만 솔직해져 난 너를 그렇게 아파하도록 너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쓸쓸한 눈으로 다만 웃고만 있었지 혹시 헤어져도 난 너를 매일 또 이별해도 난 너를 이미 넌 꿈이래도 난 너를 정말로 끝이래도 난 너를 한 번만 용기 내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도록 너를 이렇게 눈물 짓도록 다시는 다가가 참아 안 할 수 없었지 난 이대로 더 있으면 이대로 머무를 하며 너를 더 사랑할 것 같아 난 이대로 더 있으면 이대로 바라보며 너를 알 수 없을 것 같아 알 수 없을 것만 같아 다스한 햇살처럼 난 다시 또 다가가가 강사 나 난 이대로 서성이면 이대로 눈물 치면 너를 더 사랑할 것 같아 난 이대로 더 있으면 이대로 바라보며 너를 더 사랑할 것 같아 생각해 너를 붙잡을 것 같아 너를 붙잡을 것 같아 생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